이번에는 선호 바로 안 터져 리프팅 찰 거예요 리프팅 그래서 이 숫자를 다 합칠 거예요 그 팀의 리프팅 숫자를 네 그래서 승자를 가릴 거예요 한 팀에 한 명씩 승자 정해야죠 승자 정해야죠 승자 정해야죠 나 이거 잘 못해 자 여러분 가위바위보 하죠 네? 이거 잘 못하는 사람 저요 저요 다 못해요 저희 다 못해요 뭐 가위바위보 빨리 형 먼저 하세요 제가 먼저 하세요 네 먼저 하세요 제가 먼저 할게요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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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다 좋다네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와 여덟 4개 나쁘지 않아 갈 수 있다 하나 둘 좋아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오케이 기기고 있어요 4개 차이 자 자 숙중 하나 둘 됐다 넷 다섯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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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무리 좋았다 뭐야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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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렇게 안전해 여섯 형 뭐야 형 그냥 바닥에서 해? 뭐야 계속해 계속해 야 이거 뭐야 계속해 그만 계속해 마무리 멋있게 마무리 멋있게 마무리 멋있게 마무리 멋있게 마무리 멋있게 으 으 으 으